고양이를 너무 사랑하고 집사베베라는 이름으로 할 때 어디 소망교회 집사 이런게 아니라 그 집사님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집사님 그 다음에 이렇게 D를 누르게 되는데요 이때 요 우리가 왜 우리가 무슨 사 우리가 무슨 사 베토사 이런 베이스 패턴 요것도 이제 개방연으로 베이스 라인만 들으면 아! 이거 이 곡 나 아는 곡이야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노래 이게 저는 좋은데 그 중에 최고의 곡이 제가 지금 연주를 일단 해드릴게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템퍼는 지금 빠른데